안녕하세요 주기사찬 교수입니다. 오후 4시 4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기술부의안주주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의 급락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술 원전업종에 포함된 우리기술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단단하게 작은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치고 나가고 있죠. 자 오늘 수급적인 동향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기술은 정말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떻습니까? 맞아요. 큰 수급이 들어오고 조금 외도 있다가 다시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시키고 있죠. 사실 우리가 항상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거래 없는 부분은 허수의 거래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께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기술이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이렇게 꾹꾹 많이 눌러주시게 되면 쥐타자 안교수와 여러분과의 소통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우리기술이 보유한 사업부 중에서 방산, 철도, 스마트팜 사업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력 사업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끄집어낼 거고요. 이 원자력 사업부가 알짜 사업부 아닙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렸던 부분도 결국은 원자력 사업부 하나만 가지고 움직였었던 것이다. 그러면 시장에 나와있는 원자력 사업부에 대한 부분에 부각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어떤 게 있고 우리가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와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분 참조할 수 있는 지표까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향후에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게 라이브 링크 주소 하나 첨부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우리기술이 달려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갈 거예요. 어떤 이들이란 게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엄청나게 자금이 큰 어떤 세력이 지금 우리기술에 진입해 있다는 건데 그들이 지금 우리기술 외에도 상장기업의 지분 투자해 놓고 정말 큰 자금을 회수하는 종목이 있는데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한 5배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2배 정도만 보시고요. 히든 종목도 오늘 말씀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끊으시는 분들은 정말 큰 우회하실 겁니다. 일단 우리가 좀 볼 텐데 시장에 나와있는 이야기들 한번 볼게요. 처음 나왔던 이슈가 이 부분이었죠. 보시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69억의 비안전개통 분산제어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소형 원자료 모듈 관련된 부분에서 첫 계약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에 의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기 위해서 SMR은 가장 주목받는 사업이다. 첫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사업을 떴다는 거예요. 대형주와의 삶을 떴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또 기사 나온 게 있죠. 자 원전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 나왔던 그죠? 2050년도까지 바라보는 중장기 원전정책 로드맨 몇내 발표할 계획이라는 소식이다. 결국은 뭐냐면 앞으로 이 관련된 부분의 산업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산업의 사이클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해외 주식 차트도 한번 볼 텐데 뭘 봐야 되냐면 일단 AI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요주라고 하는 엔비디아도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볼 부분은 이 뉴스킬 파워사죠.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 시장을 이끄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기술이 사실 최근 이 두산 에너빌리티 합병안이 통과되면서 정말 좀 빠른 속도로 무거운 종목이지만 여기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술을 왜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라고 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기술에는 어떤 자금이 큰 사람들이 즉 세력들이 지분을 투자해놨다는 거예요. 그 지분을 투자해놓고 이들은 최고가의 주식을 팔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팔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 매집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7월 2일자에 분명 말씀드리면서 7월 5일날부터 급등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부분 영상은 조금 나중에 뒤로 미루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볼게요. 최근자 여러분들께 분명히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하루 전 영상인데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100만주 매수 이후에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항상 이 부분 거래 없는 부분에서는 이거 뭐예요? 허수라. 허수예요. 허수. 허수예요. 2800만주 1900만주 들어와 있는데 600만주가 모든 걸 해소했다?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 이 부분에서 거래 없는 조정에서 분명 주가를 빵 튀어 버리고요. 항상 우리는 거래 없는 조정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래 없는 조정은 우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시장 풍락했을 때 주가의 조정을 이끌면 다 손질매 나간다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거래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허수의 이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판단해야 된다. 거래 없을 땐 항상 이 부분 때 오면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깨지 않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 러프하게 이 부분. 그렇죠? 이제까지 여러분들 항상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분명히 우리는 단기적으로도 10%, 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세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의 조정을 이끌면서 변모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볼 부분은 일단은 이 산업의 사이클은 정말 커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기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자공지사항을 좀 통화하다 보면 특정적인 수급들이 들어와 있다고요. 물론 이게 18일에 나왔던 부분이 공지사항으로 나와 있는 부분 다시 볼텐데 두산 애너빌리티와의 첫 공급 계약이라는 겁니다. 원전 사업부에서. 이 원전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은 정말 넘버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내에서는. 그러면 12월 5일자에 보시게 되면 저는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데 전환사체라는 게 있어요. 이 전환사체라는 건데 이게 잘 좀 땡겨서 보시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이름도 등장을 시키지 않냐고 보증도 하지 않는 소수의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전환사체라는 겁니다. 100억을 투자했는데 이자도 주지 않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대 세력들이 투자해놓은 상품이에요. 우리 기술에. 쭉 보게 되면 사업부가 운영자금을 마련하게 해서 원자력발전소 감시제 시스템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자금이죠.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은행 두 군데가 지금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100억을 투자했는데 두 그룹이라고 한다면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에요. 160만주와 340만주에 대한 이 부분이 사실 1560원짜리와 1370원짜리에 투자했던 이들이 결국은 최고가에 팔았어요. 그럼 판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에요. 아직 전환되지 아니한 거. 1349원에 투자를 했는데 2024년 올해 12월 7일부터 2028년 11월 7일까지 주식으로 전환해서 팔 수 있어요. 아직 팔지 못하는 물량인데 과거에 제가 이 부분은 분명 7월 5일자부터 전환이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이 바로 나중에 한 번 더 커버리지. 즉 설명을 해드릴게요. 라고 했었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들은 분명 이때부터 주식을 팔기 시작할 거예요.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이제 벌써 넉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4개월 전이었죠. 자 4개월 전에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때 2035원일 때였네요. 2035원일 때. 그죠? 자 당겨볼게요. 이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 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시장이 폭락했을 때인데 안녕하세요. 주식타치한 교수입니다. 오후 4시 17분입니다. 자 우리 기술을 보유하신 분들은 뭐랄까요? 2770원까지 주가 오를 때 이 부분에 수익을 향유하시다가 지금 손실권으로 바뀌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오늘 이제 하락사유가 또 등장을 했죠? 자 이 기사화된 형태를 보면서 우리 한 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술 추가 상장. 그죠? 이게 컴퓨터블 본드라고 하는 거잖아요. 1560원에 60만 주를 추가 상장한다. 이게 언제죠? 이제 7월 5일이면 이날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봤을 때 7월 5일에 상장되게 되면 하나 둘. 그죠? 이 거래일 전부터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에 대한 주가 조정을 따졌을 때 사실 당사에 대한 주가만 빠졌나요? 아니면 이 시장의 전반적인 지수가 2% 정도 빠지는 것과 어느 정도 유관성이 있나요? 유관성이 있잖아요. 오늘 보게 되면 이제 뭐 이런 자 이때도 지수 급락 나왔을 때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이 급락 나왔을 때 같이 빠진다. 그러나 이 추가 상장의 물량이 결국은 7월 5일자 이때 전환되는데 이때부터 우리는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 전환사체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죠? 자 이때 한번 같이 볼게요. 볼 텐데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자 전환사체의 전환공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1565원과 1560원과 1370원짜리가 나와있죠. 자 요 부분은 제외합시다. 왜? 맞아요. 2000 내년에 발행될 거니까 내년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부분이니까 뺍시다. 그럼 이 두 부분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60만주와 440만주에 대한 수급이 500만주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전환됐던 물량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자 500만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블럭딜 방식으로 해서 전량 소화되는 날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정확히 7월 5일자에 500만주가 전부 다 전환될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 최저점에서 이들이 이렇게 해서 최고가에 팔죠. 이게 누굽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환사체와 사모펀드의 그들이란 거죠. 최고가에 다 팔죠. 자 그러면 앞서서 보여드렸던 대로 지금 엄청난 740만주 물량이 더 많은 그들은 최소한 못해도 올해 12월 7일부터 주식으로 전환해서 팔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때부터지만 2028년도까지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들이 특정 일자에 특정 일자에 주식을 전환하는 날짜를 알아냈어요. 자 이 부분도 정확히 여러분들 흐름과 이름을 말씀드렸죠. 엄청난 세력들입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혹시나 자료가 필요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보내드릴 텐데 자 일단 자료집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기술 대응전략 자료 자 좋은 종목이니만 우리 대응전략 잘해야 되죠. 탐방자료 그리고 전환사체 투자자 신규 투자 종목을 한번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자 이들이 지금 상장기업이 지분 투자하는 신규 투자 종목인데 적어도 최소한 50% 이상은 오를 겁니다. 자 아직 보도해지 않은 자료까지도 여러분 첨부해서 종목명 말씀드릴 텐데요. 요거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 공유는 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탐방자료까지도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저 개인 번호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라이브 링크 주소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료 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4822-8706으로 우리라고 해서 문자 주시게 되면 제가 이 자료 보내드릴 거고요. 과연 이 신규 투자 종목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었죠. 하이트론 이라는 종목에 이들이 지분 투자해놔서 5배 끌어올리면서 팔았고요. 최근에 오늘 좀 급락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들 보세요. 여기서 지분 투자해놓고 2배 3배 이상 수익 내서 팔았죠. 오늘 급락 나왔던 것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들이 분명 팔 거다. 여기서 전환시키잖아요. 지금 우리 기술 한 번에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없으니까 결국 뭐냐면 중간중간 과정에서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라이브를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여러분 자료만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은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자료라도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4822-8706입니다. 시장에 한 명이나 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자 우리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 전송해 드릴 거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 종목이라도 받아가시기 바랄 거고요. 라이브 링크 주소도 같이 첨부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채널 만들어서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했었고요. 천억 정도 운영했던 펀드매니저였습니다. 항상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 즉 지금 바이오 시장에 이런 급락 사건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이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은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원전 산업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렸었죠. 제가 이게 10월 중순에 히든 종목을 공개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이때 날짜를 보게 되면 10월 24일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때 한번 영상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네이처셀 12,500원에 우리 기술의 지분 투자에는 그들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라고 했었어요. 잠깐 보도록 하시죠. 이번 주로 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10,450원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분 때 과거에 이때 조금 논란이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거래량을 지금 800만 주식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크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위로 끌어올리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0월에 매집주를 네이처셀 이 종목을 한 2만원 정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알짜의 수익을 분명히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 오전 10시 좀 넘어가고 있는데 자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만 볼 수 있게끔 일부 공개 일부 공개로 이렇게 좀 돌려놨었죠. 링크 주소 보내드리면 여러분도 이거 실시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한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 꿈꿉니다. 자 그리고 산업에 대한 사이클은 지금 원전에 대한 분위기는 좋아져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50만원 100만원밖에 없어서 추가 매수 해봐야 의미 없잖아요. 라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분명히 2배 이상 3배 이상도 오를 수 있는데 저는 목표 주가를 조금 내려놓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 제2의 네이처셀 우리 기술의 지분 투자에는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지금 당장 주식을 팔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움직이는 할 겁니다. 그 타점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라이브에서 도와드릴 거니까 반드시 010-4822-8706 우리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한 명 그리고 신규 투자 종목 전환사책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 탐방자료까지도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한 명의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꿈꿉니다. 010-4822-8706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뻗어나갈 우리 기술 생각만 해도 우리는 뭐랄까요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자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서 주식타자 안교수 여러분과 함께 할 거니까요. 반드시 우리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과거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를 좀 감안을 했을 때 사실 요 부분만 보게 되면 20원 차이로 밀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요. 20원 차이로 여기서 주가 조정이 있으면서 여기서 밀어내죠. 이들은 순식간에 주식으로 전환해서 팔면서 이렇게 개인들은 손절매를 할 수밖에 없게끔 초단위로 팔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들은 언제 팔 거다. 정확히. 예. 자료에도 첨부해놨으니까 최소한 여러분들 좋은 종목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일 나시면서 어? 이렇게 팔아서 어? 급락했네?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더 이 우리 기술을 보유하시면서 지금 손실 중에 있는 분들이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제가 채널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일부 공개로 좀 돌려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제2의 네이처셋 즉 이들 엄청난 세력들이 지분 투자해놓은 그 종목 그것도 알파의 수익률로 여러분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다음 주의 주가는 더 화려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씨드머니가 없는 분들 있죠.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잖아요. 자 기회로 활용하되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내시고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생의 선배님들 아시죠? 자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010-4822-8706 우리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도 참여해 보시고요. 히든지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전략 자료에 대한 시나리오 신규 투자한 종목 명까지도 보내드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010-4822-8706 우리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금요일 오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교육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교육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교육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제가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도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삼성전자 주가를 보더라도 이렇게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게 업종의 분위기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건데 단순히 우리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에요. 자 개별 주식들도 보시게 되면 자 이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안 좋죠. 이게 바로 업종의 분위기가 안 좋고 대형주의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 중소형주의의 분위기는 이렇게 나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2차전주도 한번 보시죠. 영원할 것 같았던 에코프로의 주가도 이렇게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락이 나오는 과정과정에서 이런 엔케미라는 종목도 이 부분에서는 지켜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업종의 분위기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방향성은 일시적으로 바뀔 수 있지만 어차피 대형주를 추정하는 이런 중소형주들은 이런 분위기 업종의 분위기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대형종목 중에서 2차전지를 거래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역시나 똑같습니다. 100조원 가까이 되는 LG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그리고 삼성 SDI의 주가가 이렇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부러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단발적인 이슈에 집중할 수 있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산업의 사이클이 변동할 때 방산사업부에 대한 부분의 시장에서 환호성을 지는 어떤 트럼프 정권이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출입 데이터가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 부분의 정치적인 유시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주가를 보게 되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역시나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보시죠. 역시나 방산사업부에 대한 부분은 업종별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사야 될 종목과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산 에너뷰티 역시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상승을 보였다. 그러나 하락이었다.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원전 산업 관련주 중에서 이런 BHI라는 종목 BHI라는 종목을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원전입니다. 원전이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다시 한 번 더 원전 관련된 부분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소형주를 거래할 때도 이런 우리 기술부터 시작해서 진투파워 이런 부분도 AI 시대의 도래 산업의 사이클의 변동 이게 바로 우리는 흰고양이, 검은고양이 구분하지 않는 투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금리 인상기조에서 동결기조로 바뀔 때 힘있게 달려나갑니다. 혼자 달려나가지 않아요. 근데 금리 인하는 더 이상 없을 것 같다는 트럼프 정권이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주가에 부러짐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어떻습니까? 리갈 캠 바이오. 역시나 이런 단기적인 급락을 요구하고 이 부분에서 힘있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시장이 어느 방향성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도 달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그리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는다. 우리가 큰 둘레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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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종목을 찾아냈다 치더라도 언제 우리가 비중을 확대하고 언제 비중을 축소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거죠. 사실 한번 최근에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 차트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론 엔비디아가 상량, 상방에서 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주가가 탄력성을 보이면서 한 번 더 치고 나갔을 때 국내 반도체 회사들도 일단 일정 부분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뉴스킬 파우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원전 회사, 트럼프 정권 들어오면서 지금 트럼프 정권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죽이기 쪽에 분명히 맞아요, 가속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런 종목들, 추가적인 장소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오른 종목을 우리가 추격 매수한다? 그리고 합병안에 대한 부분만 탓한다? 절대 아닙니다. 항상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사실들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을 알고 산업을 알고 업종의 분위기를 알고 종목을 찾는다. 그러면 실수의 확률을 0으로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일단 교육, 라이브 매일 하고 있으니까요. 교육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입니다.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선배님들, 저도 이제 올해 57 됐습니다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큰 줄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리스크를 0으로 줄이는 투자를 해야 돼요.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 아래에서 위를 보는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시죠? 교육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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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